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화면에서 처럼 동영상을 원속에 넣거나 혹은 사진을 원속에 넣는 방법입니다 동영상을 원속에 넣어서 강연, 설교 등을 해서 뒷배경과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처럼 사진을 원속에 넣어서 뒷배경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원속에 넣어서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라던가 페이스북, 홈구글 등의 프로필 사진을 원속에 넣어서 멋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처럼 원속에 사진을 넣어서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을 터치해서 파워 디렉터 앱을 엽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열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가로로 이 편집 모드를 했을 때에 그래서 여기서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먼저 바탕에 넣을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소스에서 터치해서 동영상을 구해서 검색해서 가져오면 다운로드 함이라는 이 곳에 저장이 됩니다 다운로드 함을 이미 받아놓은 다운로드 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사진에 미리 받아놓은 동영상을 몇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와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플러스 생기죠 그래서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죠 또 다른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터치해 보겠어요 아대쪽에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플러스가 생기죠 여기서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바탕에 넣을 영상을 가져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게 화살표 했죠 화살표를 터치해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이 위에 올릴 동영상이나 사진 동그랗게 할 원석에 넣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기를 두 번 합니다 해서 두 번 화면은 이와 같이 기본 편집 화면으로 옵니다 이와 같이 아이콘이 보이면 기본 편집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것, 레이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이 동영상, 사진 위에다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먼저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여기서 비디오를 터치한 다음에 미리 다운 받은 것이 없다면 영상 소수에 가서 아까처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다운을 받으면 다운 받은 것이 다운로드 함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함을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이 분의 기도하는 분의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한 다음에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왔어요 타임라인의 하단에 이렇게 제 동영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이 메뉴가 쭉 있잖아요 만약에 이 메뉴가 뜨지 않으면 이쪽에 연필이 있을 겁니다 그 연필을 터치하면 이와 같은 메뉴가 뜹니다 이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면 마스크가 있어요 이게 마스크라고 있죠 이게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스크에서 없음이 있고 다음이 시선형, 병렬, 타원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원형을 터치합니다 타원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이 같은 조절점이 생깁니다 조절점이 생기고 이 코너에도 조절점이 다 생깁니다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조절합니다 왼쪽 오른쪽에는 사각형을 저는 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고서 원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뒤로 가게 있죠 뒤로 가게 화살표가 두 개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원이 됐죠 이게 원이 됐는데 이 원의 테두리를 넣어야 되겠죠 그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 테두리 및 그림자라는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테두리 및 그림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것은 없음이란 표시입니다 테두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테두리에 색깔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왼쪽으로 밀면요 색깔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을 터치하면요 화면을 보세요 빨간색을 선택하니까 빨간색이 테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크기 있죠 크기의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밉니다 아니 왼쪽으로 밀지 않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 봅니다 오른쪽으로 밀면은 보세요 이게 오른쪽으로 미니까 테두리가 여기 붉은 테두리가 상당히 굵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왼쪽으로 밀면은 테두리가 작아져요 화면을 보세요 작아지죠 자기가 취향대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절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투명도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지만 투명도는 100% 진하게 할 거냐 지금 현재 보세요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투명도를 슬라이드 이동하니까 붉은색이 화면에 보세요 희미해하게 되죠 이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100% 그대로 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는 별로 사용하지 않은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림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그림자 색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림자 색이 없음입니다 여기서 검은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제가 검은색을 터치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검은색을 터치하니까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검은색이 조금 생긴 거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각도가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세요 각도 투명도 그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각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보세요 각도가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보세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 보세요 화면에 달라지죠 이런 것도 각도를 넣을 수도 있고 투명도도 물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의 투명도 그리 그리를 길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거리가 멀어지죠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자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빗검친 거 있죠 이걸 터치하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자 보세요 이 모니터 화면에서 크기를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적당히 갖다 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크기도 조절하고요 그러면 다 됐으면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는 이거죠 삼각형을 터치하면 되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플레이가 되고 있죠 이와 같이 동영상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하면요 사진을 자 사진은 아까 여기 레이어를 됐죠 이게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요 터치해서 사진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진은 여기에서 요거죠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진도 역시 이미지 소스에 가면 사진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다운을 받으면은 다운로드 함에 저장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운 받지 않고 임시 저장 폴드라는 여기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이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서 동그랗게 넣어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를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더하기를 터치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왔어요 화면에 왔어요 사진을 조금 길게 할게요 사진을 조금 길게 했어요 자 이 사진도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라는 게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서 타운을 터치합니다 타운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조절점이 이와 같이 생깁니다 조절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조절점이 생기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좌우 좌우가 너무 넓으니까 좌우를 조절해서 이렇게 원 속에 사람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가야 되겠죠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를 표치합니다 표치하고서 그 다음에 원 원이 됐는데 이 원의 테두리를 넣어야 되죠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는 이게 하단에 메뉴 테두리 밑 그림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현재 없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 쭉 이렇게 색깔을 왼쪽으로 밀면 됩니다 저는 밝은 노란색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노란색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넣고 색을 선택하고는 그 다음에 크기를 봅니다 크기의 크기의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작아졌다 커졌다 원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에요 원이 안되고 수평이 되어있죠 이 부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뒤로 가서 아까 그 간 마스크 있죠 이 마스크에서 조절해야 됩니다 마스크 터치하고요 터치하고 여기에 여기에서 마스크에서 이 부분을 약간 올려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올려줘요 아래쪽을 약간 올려주면요 그럼 이 아까 수평으로 되어있던 아랫부분이 원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긴 합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이게 완전히 원이 되어있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죠 크기를 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절점과 이 조절점을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이 있죠 이 조절점과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크기를 크기를 조절하라고 그 다음에 위치를 가운데 눌러서 위치를 적당한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진을 자기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운데 가져왔다면 뒷배경은 다른 일반적인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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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그 그 움직이는 그런 화면이 아닌 뭐 검은색이라든가 혹은 블루라든가 그린이라든가 이런 색을 가져와서 합성하면 카톡이나 구글 구글의 유튜브 유튜브 프로필 사진 그리고 페이스북 사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원속의 사진과 동영상을 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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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